광야에 베푼 주님의 잔치는 인간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 벗고 사람들의 개선으로 볼 때는 즐거울 것이 없는 그 잔치의 생명력으로 넘쳐난 잔치가 되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그 잔치를 열었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헤롯궁의 잔치는 헤롯의 잔치였어요 한 사람이 만족을 주게 한 잔치였어요 헤롯만 만족함을 주는 잔치였어요 그 잔치는 인간의 향략과 쾌락이 있었지 모르지만 그 잔치는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잔치였어요 그러나 빈들에 벌어진 잔치 광야의 잔치는 소박한 잔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의 잔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잔치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잔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그래서 새 생명이 넘치는 잔치였기에 빈들에 잔치는 축복의 잔치였어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헤롯왕의 잔치에는 건세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화려한 충도 있었고 술도 있었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었지만 그 잔치는 죽음과 피의 잔치였어요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들이 계산할 만한 좋은 곳 없어 보였지만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고 주님이 계셨고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는 생명의 잔치였어요 빈들에 잔치는 예수님의 잔치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빈들 같은 황화로운 곳이라고 해도 주님이 계시면 새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빈들에 잔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우는 잔치였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 평가 기준으로 자기도 평가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알아? 나는 누가 내 친구야? 내 뒤에 누가 든든히 서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규정짓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세 있고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규정짓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로당의 궁전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만한 대상의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는 죽음과 피가 흘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에는 소박하고 연약한 굶주린 백성들이었지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 생명력이 가득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사실 사람들이 귀찮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귀찮지가 않거든요 말하기를 주님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왔으니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보내서 스스로 먹게 하십시오 귀찮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빈드레 예수님은 불쌍히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을 불쌍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원정이라고 수고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애쓰는 것을 보고 불쌍히 보십시오 조희경 집사님 없어서 가면을 크게 하셨구나 정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국률의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그 마음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 됐고 저들을 굶주려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은 귀찮아 내 편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보내셔서 좀 해결하십시다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 마음을 배워서 자녀들을 볼 때 불쌍히 보고 정말 그의 공동체 한 번 한 번을 볼 때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불쌍히 봐서 아 저분 참 수고한다 저 멀리서 교회 오는구나 저분 참 온전히 일하고 주의라고 오는구나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국룰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보였는데 예수님이 국룰이 보셨는데 우리가 불쌍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작은 가족 불쌍히 서로들 불쌍히 이건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하다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국룰의 마음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해로당의 궁전에는 국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미워한다고 세리완의 목을 칼로 짤르는 맹욕함과 그리고 무서움과 악함이 거기에는 있었던 것이죠 빈들의 기적은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빈들의 잔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잔치였어요 들판에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저녁때가 되었고 어둠이 깔려요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사먹일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어둠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갈 곳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 해가 저물어요 예수님 믿어도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 밤이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배고플 때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언제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던 배도 풍랑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도 주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배고파요 예수님 따라왔는데 캄캄한 어둠을 만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까닭에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성고박의장의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데 예수 믿고 살아도 캄캄한 밤 올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 잔치는 바로 어둠이 올 수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방향을 몰라서 처지르기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잔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빈들에 잔치는 감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라는 말은 헬로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거예요 입으로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정말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수만 명은 앉아 있고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생각하신 거예요 깊이 생각하죠 여러분 감사는 간단하게 스쳐가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께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였어요 비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지만 이것 가지고는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 가지고 문제 해결해 근처도 못 갈 것 같지만 감사 감사 했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소망계 식구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 일수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제약을 줬어요 40일이면 갈 가난한 땅을 40년 걸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음행 세 번째는 원망이었어요 이 세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뺑뺑뺑뺑뺑뺑고 광야 1세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원망하면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려요 감사하면 40년 갈 길을 40일이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일터에 가도 내가 갈 수 있구나 지금 몇 푼 못 버리지만 보리떡 따섯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거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를 유카리스트 깊이 생각하고 감사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복 음성의 꽃동네를 일으켜서 웅찬 신부님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분은 거기 나와 앉아들은 자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만 있어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얻어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구고를 해도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누워있어서 깜짝 못하고 눈 하나 깜빡깜빡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빈들의 잔치는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로 궁전에는 감사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풍요롭고 넉넉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없고 원망과 저주가 있을 때 죽음과 피가 흘렀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기에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맹인 음악가의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도 소리만 듣지 얼굴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얘기하지만 내겐 봄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봄은 있지만 나는 초록색을 모릅니다 아내와 내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제롱 부리며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나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 한 번만 보고 다시 눈을 감는다고 하면 나는 한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보면 전부 감사야 여기에 어떻게 원망이 있겠어요 왜 안 된다고 탄식이 있겠어요 왜 못한다고 좌절이 있겠어요 내가 살아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자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내가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여기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빈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해로궁전의 절대 아닙니다 해로궁전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갖고도 쩔쩔매는 연약한 존재예요 빈들이고 어두워져 가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빈들에도 행복이 있어요 이 빈들에도 배부름이 있어요 이 빈들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돌리는 일이 있다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어둠이 내게 와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계 식구들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정말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공동체 식구들을 정말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미러클 오병 이어의 기적 열두 강조리가 남는 기적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